약간 되게 정말 멋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것 같아요. 아니, 뭐야. 은행원도. 어, 은행원 그럴 때 다 나, 은행원. 힌트는 제가 전공이 경영학과라서. 약간 그런 건 아니고, 골드만삭스 아니야? 아, 아니요. 그런 건 아니고 직업은 그 회계사. 비슷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회계사 지금 일을 하고 있고. 지금 이제 3년 차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. 어디서? 삼정이라고. 그거 어떻게 했지 않나요? CPA? 네, 그렇죠. 한 거 있죠? 네, 그렇죠. 와, CPA. 삼정. 삼정 알죠, 당연히 알죠. 아, 그래요? 처음인데. 대한민국 4대 빅펌이래요. 우와.